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47장에서 48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강의 배경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에스겔에게 주신 땅의 분배 원칙은 언제나 경계선대로 공평하게 입니다. 셋째 요우수화에서는 제비뽑기로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제비뽑기로 가난에서의 땅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넷째 요우수화 때는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에스겔 때는 요단 서편에서 남북으로 나누어 땅을 분배합니다. 다섯째 에스겔 마지막은 여호와 산마로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47장에서 48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59일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중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군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자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오부가 설 것이니 앵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매지르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해둘론길을 거쳐 쓰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색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하띠군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눈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색과 및 길러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당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닷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만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8장. 에브라임의 몫이오.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오.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오.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송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오.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오.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오.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하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기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오.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업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태 성업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천 5백 척이오. 남쪽도 4천 5백 척이오. 동쪽도 4천 5백 척이오. 소쪽도 4천 5백 척이며. 그 성업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오. 남쪽으로 250척이오. 동쪽으로 250척이오. 소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오. 소쪽으로 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업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 그 성업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들이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오.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들일 땅은 성업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업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업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심우원의 몫이요. 심우원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블론의 몫이요. 스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타말에서부터 무리바카데스 샘에 이르고 애국신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소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오.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업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업의 문들은 이소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오. 하나는 유다 문이오. 하나는 레위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오. 하나는 베냐민 문이오. 하나는 단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무원 문이오. 하나는 이사갈 문이오.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오. 하나는 아셀문이오.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팔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업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하리라. 오늘 우리는 에스겔 47장에서 4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다시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강물이 되어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마침내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고기와 각종 먹을 과실나무를 주셔서 땅을 풍요롭게 하시고 회복될 땅위에 사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후 여완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강을 이루는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날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으로 바벨론 포로즈가 끝이 아닌 다시 시작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